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제가 디스크를 갖고 있으면서 디스크 탈출이라는 좋지 않은 허리 상태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결과들 그리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회복 중에 있는가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요. 실제로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저는 물리치료사이면서 동시에 환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허리통증 환자분들도 조금 자신감을 갖고 더 여러분들이 치료가 지금 당장 자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 보면 이게 2020년도의 사진이고 이게 이제 2023년 올해 지난달 9월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기 보시면 디스크가 심하게 이렇게 나와서 거의 후방 다 이렇게 먹어있는 반면에 지금 여기는 이렇게만 먹어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밀리 차이이긴 할 겁니다. 몇 밀리미터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디스크 사이즈에 대한 디스크가 후방으로 이렇게 탈출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사이즈의 변화가 나와있다는 것이 참 유의미하죠. 참고로 지금 여기 보시고 있는 쪽이 왼쪽이거든요. 좌측 사진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환자분들이 자신의 MRI 사진을 보시면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리고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되지 않으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찍은 MRI 어떤 사진들, CD를 가지고 물리치료사들에게 좀 봐달라고 하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운동법을 알려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 사진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 집에 놔두지 마시고 도수치료화 담당하는 물리치료사 선생님에게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치료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들을 갖고 계시면 함께 공유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왼쪽 사진이고 역시 이제 이쪽도 왼쪽 사진이에요. 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사실 이제 한 이만큼의 어떤 사이즈 변화를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제가 이때 통증이 100이었다면 지금은 한 30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100에서 30까지면 와, 이거 정말 길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참고로 저는 일을 쉬지도 않고 병원 생활을 병원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로서 도수치료를 계속 풀타임으로 거의 하고 있어요. 계속 하루 종일 6시간 이상은 계속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 있으면서 환자분들 치료하고 또 어떨 때는 또 근육 큐잉도 받으려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앉아서 뭐 사실 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서서 환자분들과 상담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이러기 때문에 집에 가면 이제 녹초가 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 잘 안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같은 게으름 환자인지라 집에 가면 게으름 환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면 그냥 지쳐가지고 그냥 운동도 쉴 때가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통증이 또 저도 무리를 하다 보면 통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꼭 잊지 않고 진통세염제를 한 3, 4일씩은 꼭 먹어줬습니다. 통증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 그게 좀 유리해요. 사실은. 네, 저도 이제 이제 40대 초반이지만 아직 제 디스크는 건강하거든요. 수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어요. 이건 3년 전 거지만 이따 또 최근 MRI도 한번 보죠. 어쨌든 수액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이 염증성 물질이 염증 그 다음에 이게 통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거든요. 통증을 유발시켜요. 이 물질이 계속 나오면 디스크 퇴행을 가속화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에 좀 절제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절도 있게 이거를 딱 절제해 있는 컨트롤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그때 도움이 되는 게 소형진통제죠. 그래서 꼭 저는 통증이 좀 나타난다 싶으면 약을 꼭 먹어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3년 전에 사진을 보시면 거의 뭐 왼쪽에 파셋 이쪽에 인터버테브럴 포라멘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영어로는 IVF 약자로 이러는데 그냥 추간공 이러면 돼요. 추간. 그러니까 척추와 척추 사이 간격의 구멍. 이 추간공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쪽 추간공으로 나오는 쪽이 후부 외측으로 이렇게 나오면서요. 왼쪽으로 나오면서 거기 디스크가 이제 좀 먹어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아 이거 수술해도 이때만 해도 3년 전만 해도요. 와 이거 수술해도 크게 아깝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뭐 사실 의사 선생님들만큼 디테일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MRI를 어느 정도는 볼 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수술을 할 거냐 이를 완전히 올스톱하고 수술을 하고 이제 재활을 할 거냐 아니냐 이제 기로에 섰었죠. 근데 뭐 한 3개월을 수술하고 나서도 거의 한 3개월 뭐 시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술이나 수술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3개월을 놀아야 되거든요. 아 근데 그 요즘 상황에 3개월을 논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그리고 수술을 했다 치더라도 여기 윗부분에 좀 취약해요 지금 이 윗부분에서 디스크가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나요. 그냥 버티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단 어 그 밖에 이제 좀 버티기로 했던 어떤 뭐 한 두세 가지 근거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그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잘 드리지는 않고 그래서 보면 이제 지금도 이렇게 보면 디스크 사이에 이제 수액이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아프면 약을 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인터루킹이나 통증 유발 물질들이 과하게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 디스크의 퇴행을 가속화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3년 뒤에 이제 최근에 MRI 사진을 보면 어때요. 3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제 XCR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방금 전 거는 이제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 이 사진은 어디 몇 번과 몇 번 사이에 문제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몇 번과 몇 번 사이에 문제가 있는가를 보는 게 이 사진의 주 목적이죠. 여기서 이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그렇게 한 번에 알기란 정말 전문적인 지식 경험이 없다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XCR을 보는 것인데 방금 전에 봤던 건 세지탈이라고 하는 거고 XR이라고 하는 것인데 3년 전 거를 보면 이렇게 이제 디스크 윤곽이 이렇게 나와 있죠. 상대적으로 이게 디스크는 좌측과 우측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데요. 어이고 죄송해요. 왼쪽인데 보면 오른쪽은 열려 있는데 왼쪽은 완전히 막혀 있죠. 지금 구멍이 하얀색이 이제 신경이 나가는 그 공간인데 우측은 공간이 열려 있고 좌측은 공간이 닫혀 있습니다. 완전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때도 통증이 막 다리로 쭉쭉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쪽이 우측 이쪽이 좌측인데 음영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여기 이 부분은 디스크에 어떤 그 튀어나와 있는 정도가 퇴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윤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히 윤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검은 테두리를 이렇게 가는 거고 이때 테두리로 말하자면 디스크가 튀어나온 물질까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뭐냐. 흔적이죠. 지금은 그러면 어떤 상태냐. 이 부분이 아마 재화를 하면서 계속 이제 통증 조절을 해나가잖아요. 어떨 때는 통증이 올라왔다가 어떨 때는 통증이 낮아졌다가 이걸 수없이 반복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렇게 디스크 수액이 흘러나오는 것이 퇴행이 됩니다. 점점점점점점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들을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제 없애주듯이 이렇게 수액이 나와있던 것들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냥 쉽게 표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흔적으로 남게 되고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상당히 줄어든 그런 모습을 바로 사진으로 비교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요. 수액이 이렇게 밀려 나와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나가는 너브루트도 너브컴프레이션이 바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너브컴프레이션은 어떤 통증을 일으키죠? 라디에이팅 페인을 일으키죠. 방사통이라고 하는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방금 제가 원인을 말씀드렸잖아요. 너브컴프레이션 신경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나와서 신경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어떤 경우는 왜 디스크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고 그냥 경미하게 디스크가 탈출했는데도 왜 다리가 아픕니까? 그건 염증 반응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염증 반응으로 인한 라디에이팅 페인도 있거든요. 화학적 반응에 의한 라디에이팅 페인. 그래서 약을 먹어보면 통증이 확 줄어드는 점점 점점 통증이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약을 먹으면서 도수치료를 했을 때 그런 경우는 화학적 반응에 의한 라디에이팅 페인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MRI 사진으로 봐도 이걸 화학적 반응으로만 가기에는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사이즈나 방향으로 보나요. 너브 루트가 컴프레션 됐을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간이 조금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 나가는 공간에 대한 공간이 조금씩 확보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사진으로서도 3년 전에 비해서 디스크가 조금 디스크 수액이 나와 있던 부분들이 좀 퇴행이 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이제 어쩔 때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통증이 확 올라와 버리기도 하고 그럴 땐 정말 힘들죠. 막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요. 뭐 어떤 삶의 안정성보다도 왜냐하면 허리 자체가 아프니까 당장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어떤 의욕도 떨어지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버티는 거죠. 그냥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됐는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조금은 흘렀네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고민에 그럼 수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들리실 수가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몸을 알고 있고 십수년간, 거의 20년간 허리 통증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아주 무수히 많기 때문에 증상의 변화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MRI를 보면서 아, 이거 승산이 있겠다, 없겠다라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버텨온 사람과 이 영상을 보시는 환자분들이라면 정말 천지차이죠. 아는 정보나 그 이해력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자신의 상태나 혹은 아까도 서두에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MRI를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병원에 물리치료 선생님하고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당연하죠, 그건. 전제죠, 그건. 그래서 여러 다양한 파트 의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상담을 하면서 내가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 점에 대한 어떤 계획이 조금 더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운동들을 그나마 좀 주로 했냐면 이건 이제 제 강의 자료에서 이제 가져왔어요. 설명을 위해서 설명을 위해서 좀 가져왔는데 드로잉인이라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코어 운동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어 운동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신 선생님들도 선생님 이럴 경우에는 어떤 운동을 시키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TRA하고 인터널 오블리크를 일단 주로 쓸 수 있는 운동을 좀 시켜주세요. 라고 이제 강의 들은 내용을 좀 적용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 코어 운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유튜브 저도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오겠지만 우리 유튜브 영상 올라온 것들 정말 무수히 많은 코어 운동에 한 가지 오류들이 뭐냐면 인터널 오블리크와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익스터널 오블리크만 쓰는 패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어 운동이라고 하면 코어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부의 어떤 IAP라고 하는 복광 내압을 유지를 하면서 다리를 드는 운동을 하거나 혹은 팔을 움직이는 운동을 하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다리를 드는 어떤 동작이든 팔을 움직이는 동작이든 처음에 먹어야 되는 게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1번으로 시동 걸리고 곧 이어서 바로 인터널 오블리크가 딱 벌크업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속적으로 1번으로 딱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타이밍을 넘어가 버려요. 자 환자분 다리 들고 한번 버텨보세요 라고 하거나 자 환자분 아령 들고 팔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게 될 때 이걸 그냥 이 타이밍을 그냥 건너뛰어버립니다. 건너뛰고 익스터널 오블리크 꽉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부누골 바로 밑에 힘 엄청 들어가고 복지근에 힘 엄청 들어가고 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어떤 기존에 이제 어떤 운동을 배우셨다고 해서 코어 운동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초음파로 확인을 해드려 보면 환자분한테 이제 그 운동을 제대로 배운 대로 조금 구현해달라 해서 해보면 거의 10명이면 19, 8명은 이거 타이밍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초음파를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큐잉을 할 때 거의 팔페이션과 그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가지고 큐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익스터널 오블리크의 힘이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와 인터널 오블리크의 수축 타이밍을 넘어가 버린 익스터널 오블리크의 수축하는 느낌과 반대로 이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 인터널 오블리크의 수축하는 느낌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복부 쪽 특히 이제 인귀날리가먼트에서 그쪽 주변에서 이제 힘이 어느 정도 탁 들어가는 게 느껴지면 코어 세팅이 됐다고 가르치죠.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게 진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담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언제 한 번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직접 이건 오프라인 강의에서 한 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직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조금 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이제 큐잉을 직접 느껴보게 해드리는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가 종종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피드백 해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나게 된 분들이라면 이전 영상을 한 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트랜스버스 옵도미니스와 인터널 오블리크 이 내복사근과 복행근의 수축은 정말 경미한 수축입니다. 손가락 끝에서 살짝 느껴지는 느낌인 거지 툭 하고 건드러지는 확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반대로 익스터널 오블리크에 힘이 들어갔다 하면 확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근데 이 차이를 모른 상태에서 그냥 확 들어간 상태에서 어떤 익스트리미티의 운동이 같이 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면 길이 끈들만 다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동은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 몸을 재활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복부 쪽에서 느껴지는 IAP 제대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게 될 때 이쪽에서 오는 심부기립근 컨트롤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몸, 디스크가 있는 상태니까 몸이 말을 들었겠어요. 처음에 하지만 이제 계속 느낌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속 했던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의 아이솔레이션 고립 수축 훈련을 했던 내용인데 초음파로 보면 이거 하나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초음파로 보면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벌크업 되면서 이 끝이 이렇게 와요. 달팽이 기어가듯이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쫙 끌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렇게 딱 끌려옵니다. 그러면서 인터널 오블리크도 연이어서 벌크업이 되죠. 자 여기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이 동영상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운동했던 두 번째는 글루테스 맥시무스 엑서사이즈입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대둔근 쪽이 계속 발달이 되고 또 여기 보면 대둔근이 이렇게 나눴을 때 상부 이렇게 하부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동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하게 되면 보통 상부 쪽 파이버를 더 좀 쓰게 돼요. 하부 쪽은 원조인트 머슬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안정성에 관여하는 근육이고 얘는 이제 가동성에 관여하는 근육이고 그렇죠. 얘는 투조인트 머슬이잖아요. 물론 대둔근이 하나로서 기능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회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상부 하부 기능 어떤 것이 더 우세한가 이런 거에 또 다 다르고 사실 이게 논점은 아니고요. 제가 했던 운동이 이제 글루테스 맥시무스인데 자 이렇게 이제 역사자를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이 무릎을 침대 바닥에서 살짝만 들어 올려주면 대둔근의 힘이 딱 먹습니다. 뭐 그리고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텼어요. 뭐 저는 환자분에게 10초 유지하고 또 내리시고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지만 거의 한 번에 들고 있으면 뭐 30초 기본 어떨 때는 1분 저는 이렇게 해도 이제 계속 홀드 타임을 이렇게 가져갔죠. 자 이 운동의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반대 쪽에 심부기리끈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죠. 반대 쪽에 심부기리끈도 계속 이제 먹일 수가 있으니까 대둔근과 심부기리끈을 같이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운동은 여기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심부기리끈 방금 전에 살펴드렸던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 그리고 인터널 오블리크를 쓰는 방법과 그 다음에 대둔근과 심부기리끈 쓰는 방법 이 두 가지만큼은 꼭 빼먹지 않고 했습니다. 물론 아까 운동을 못하고 그냥 쉬어버릴 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운동하는 날에는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않고 해줬어요. 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동작들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허리 재활에 저는 기본이 좀 된다고 생각해요. 뭐 왜냐하면 제 이전 영상에서도 뭐 그런 어떤 주장을 하는 분의 쓴 책에 대해서 백년월이라는 책 그 책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좀 한 적이 있었지만 익스텐션 하면 안 된다. 뭐 혹은 플렉션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안 돼요. 환자마다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육의 퍼포먼스나 어떤 이 환자가 디스크가 튀어나온 상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근육과 근육 사이에 지방이 낀 어떤 분포 이런 부분들이나 환자가 느끼고 수행하는 그리고 느껴지는 통증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원웨이 방식 그러니까 원웨이 하나의 방식으로만 모든 환자를 보려고 하는 거는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 맞는 방법을 컨설팅하는 게 진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왔던 제 허리를 저는 디스크를 제가 이해를 하고 일단 강도가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웨이트 트레이닝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 허리에 조금이라도 자극이 줄 수 있는 요소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야겠죠. 물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허리가 좋아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건 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전략이었던 거지 웨이트 트레이닝이 허리에 무조건 좋기 때문은 아닙니다. 저는 제 허리 같은 경우는 바로 수술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조심조심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통증은 있지만 MRI상의 디스크가 돌출이 크게 되지 않았다면 웨이트 트레이닝 적용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제 어떤 케이스를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만나는 환자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또 환호 분들 여러분들의 몸이 어떤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나에게 좋을 건가 한 6개월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고 또 한 6, 7개월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방법 찾고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이실 것 같은데요. 몸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기까지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높은 운동이 아니라 강도가 낮은 운동을 반복해서 하는 게 더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이 영상을 마치면서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또 다른 방법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찾아 헤매겠지만 물론 저도 그 답답한 마음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만 하나의 방법 그리고 내 몸에 있어서 정말 이 방법은 그래도 나하고 맞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동작이라면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반복 횟수를 늘려주시고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한번 버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떤 경우는 수술을 빨리 해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재활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상의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케이스도 있다 이렇게 조금씩 디스크가 줄어들고 있다 튀어나온 거에 그리고 그게 이제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체험해 보면서 치료사이자 또 여러분들에게 치료를 또 가르치는 또 어떤 강사로서 또 환자로서 그 입장에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 대본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두서없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날것으로 다 그냥 제 있는 거를 표현해 드렸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